당신은 아빠라는 이름 때문에 아프면 안 되는 사람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쓰러져도 안 되는 사람 남편으로서의 약속 때문에 지쳐도 안 되는 사람 자식 된 도리 때문에 울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다움이 삶을 무겁게 하진 않았나요? 말 못하는 중년다움 대신 당신을 살리는 도움을 말하세요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고통의 끝이 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